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열두 제자 모두 다 다른 성품을 지녔고 또 다른 직업을 가졌고 다 다른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하는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모두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소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꼭 필요한 절대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그 중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제자로서 나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잠시 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열두 번째 제자로 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중심의 고백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인 10편 100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함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왜 그래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원래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영원히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너는 내가 소유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굴레와 그 모든 예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함을 이 놀라운 운해를요 잊지 마시고 날마다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실 때마다 또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때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아올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라는 이 근원적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근원적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축복의 비밀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또 놀라운 축복이 있든지 기쁜 일만 가득하든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강단해셔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인도받으며 장차 받을 큰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어려움 잠시의 위기와 고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참된 감사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일 강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상관없다 너의 아무런 배경도 필요 없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괜찮다 너희는 나의 비밀을 맡은 나의 제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의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또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중요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서밋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약속인데요 자 이 중요한 약속과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10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중요한 이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고백하냐면요 여우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고백이 얼마만큼 영적 서밋의 고백이었는가 얼마만큼 서밋의 기도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10편 23편 전체를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누구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왜 서밋의 고백이냐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있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우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서밋의 고백이자 서밋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에 둘러싸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근원적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성취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사도바울 역시 이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또 뭐라고 건면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감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조금 편안하면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것에 이 중요한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100편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여우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감사의 비밀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의 여우와를 찬송하는 237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회 세계보그마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오늘도 237나라를 위해서 세계보그마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